태백한 아파트에서 2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. 지난 9일 강원 태백시 문곡수도동의 한 아파트 현관 지붕에서 오전 7시쯤 2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최초 발견자는 동네 주민으로 지나가다 숨진 남성을 보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현재 경찰은 남성의 정확한 신원과 사인 등을 조사 중입니다. 한편 경북 경주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. 앞서 지난 7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인 6일 오전 7시 36분쯤 경주시 형곡면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40대 A씨가 엎드려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. 긴급출동한 119 구급대는 심정지 상태의 A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숨졌습니다.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.